자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은 저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평소에 그냥 책 한 번씩 보다가 기출문제만 보고 들어갔는데 합격했어요. 여러분들도 실은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만큼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다 보니까 기출문제 꼭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좀 풀어볼 건데요. 자 떡 포장제로 주로 사용하는 거 떡 포장제 폴리에틸렌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렇게 뭐 긴 질문도 있고 짧은 질문도 있는데 짧은 지문엔 포인트 이렇게 집어가면서 떡 포장제 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풀어보시면 뭐 실수 없이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떡을 포장할 때의 기능 떡을 포장할 때의 기능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이게 지금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 복원을 한 거고요. 자 보존의 용이성, 정보성, 안정성, 향미 증진과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서속떡. 서속떡은요. 기장과 조입니다. 자 서속떡, 기장과 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봉채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틀린 것. 자 맵쌀가루.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찹쌀가루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신부집에서 만드는 2단으로 켜로 만들고 시루에 찌는 떡이다. 다 맞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노화가 가장 빨리. 노화가 가장 빨리. 자 떡의 노화는 0도에서부터 60도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노화가 빨리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그 온도가 언제? 0도에서 4도씨 정도가 노화가 가장 빠른데 그게 딱 냉장고 온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따뜻한 바닷물. 여름철 따뜻한 바닷물에서 증시된 호염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루틴. 루틴. 루틴은 바로 메밀입니다. 그래서 루틴의 함유량이 높다. 그거는 바로 메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켜떡류가 아닌 것. 자 이제 생소한 떡의 이름이 좀 나온다. 뭐 송피병이 헷갈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켜떡류가 아닌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은 녹두편은 녹두고물을 켜켜이. 팥시루떡도 팥고물 켜켜이. 자 잡과병은 확실히 아니죠. 이거는 설기떡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니니까 정답 2번이고요. 송피병은 소나무 껍질을 넣어서 만든 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잡과병이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곡물을 찍거나 빻을 때 쓰는 도구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절구, 맷돌, 방아. 다 곡물을 찍거나 빻을 때 쓰는 도구고 조리는 쌀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도구다. 우리 본문 내용 여태까지 유튜브 잘 차곡차곡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계속 좀 해왔던 얘기죠. 조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혼례의식, 납회일날. 혼례의식 중 납회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 벌써 딱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신부집에서는 어떤 떡, 봉채떡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웃기떡. 웃기떡도 세 종류 많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자, 웃기떡 같은 경우에는 주악과 단자, 화전을 주로 올리고 꿀설기는 웃기떡을 올리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것도 풀었던 문제죠. 앞에 모의고사에서 서기편법, 잣고물.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쌀의 성분 중 함량이 가장 높다. 이것도 좀 쉬운 문제죠. 난이도가 실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그래서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고요. 고수레떡. 고수레떡 이거 몰라서 틀렸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수레떡은 하얀 쌀가루, 맵쌀가루에 물주기해서 찐떡이에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 되는 떡을 치대서 하얀 덩어리 떡을 치대서 절편도 만들고 계피떡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가래떡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의 떡을 우리 재병기에 넣으면 떡집에 가시면 재병기에 넣으면 앞에 구멍 크기에 따라서 떡볶이떡 나오고 가래떡 나오고 그죠? 또 똑같은 반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계피떡은 바람떡으로 밀어서 안에 안꼬를 넣고 찍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레떡으로 만들 수 없는 떡은 언감자 송편이 정답입니다. 자,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 떡 종류 이것도 딱딱딱 좀 나와야겠죠.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율고, 그 다음 청해병, 상해병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것은 3번이겠고요. 자, 어레미체의 다른 이름. 어레미체. 자, 체에 대한 다른 이름 반드시 아셔야죠. 어레미체는 굵은체, 어레미체, 굵은체, 어레미체, 도둠이, 고물체 다 같은 이름입니다. 자, 고운체는 가장 구멍이 작은 체죠. 그래서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세균성 감염. 우리 이거 쉽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세균성 감염. 세균. 세균성 감염으로 맞는 것은 찾고, 아, 맞는 것은 찾고 있네요. 세균성 감염. 세균이 많은 이장님이 파티에 갔다가 콜레라야, 콜레라. 자, 바로 찍을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돌상에 올리는 떡이 아닌 것은이네요. 돌상. 돌상에 올리는 떡이 아닌 것은 백설기, 오색 송편, 무지개떡, 그리고 팥수수 경단을 올려줍니다. 자, 서귀편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어, 막 시험에 붙을 수 있게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책례 때. 책례는 뭐예요? 오색 송편. 바로 뭐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전분의 호정화. 전분의 호정화. 호정화. 자, 호정화는 물을 가하여 높은 온도로 가열한다. 이 호정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가하지 않고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건데 온도는 160도에서 180 정도로 가열한다. 그래서 이 호정화는 황갈색을 띄고 용해성이 증가가 되며 단맛은 또 증가하고 누룽지 뻥튀기처럼 모양이 조금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틀린 것은 물을 가한다. 이게 틀린 답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도행병. 아우, 생소하다. 도행병. 도행병. 이것도 부록에 있습니다만 도행병은 복숭아와 살구로 만드는 떡으로 만드는 방법이 규합총소에 나와 있고요. 주재료는 복숭아, 살구, 유자, 적박. 얘는 유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3번이겠네요. 자, 그리고 각종 고물을 고명한 맵살 가루를 시루에 앉혀 찌지거나 완자 모양으로 만져서 단자로 만들어 먹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비타민 B. 자, 비타민 B. 철분. 자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왔는데 떡을 만드는 방법이 틀린 것 한번 보겠습니다. 무시루떡의 무는 소금에 절인다. 실은 여기서 이제 또 이래요. 어, 우리는 소금이 안 절이는데? 이것도 맞긴 맞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데도 있고 안 절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아, 애매하다 이러시는 학생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아닌 거 골라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 모르겠다? 그러면은 넣기도 하고 안 넣으면 넘어가. 자, 그러면 와거병에 들어가는 와거병은 다른 이름으로 상추시루떡이라는 이제 말인데 와거병 상추시루떡 같은 말입니다. 상추는 끓는 물에 데친다? 어, 왠지 데칠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한 번 드렸죠. 상추는 그냥 찢어서 쑥썰기처럼 그냥 설기설기 섞어서 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확실히 아니네. 끓는 물에 데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셔야 되고요. 물호박떡에 들어가는 호박도 설탕에 절이기도 하고 안 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조침떡에 들어가는 고구마도 설탕에 절이기도 하고 안 절이기도 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물시루떡 만들 때 무는 소금에 절이고 물호박떡의 호박은 설탕에 절이고 고구마도 설탕에 절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물이 함유하고 있는 유기물질과 정수 과정에서 살균제로 사용되는 염소가 서로 반응하여 생성되는 바람성 물질 요거는 좀 안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트리 할로메탄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서로 대체 서로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색을 내는 발색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겠네요. 자, 백년초 비트 같은 분홍색을 내죠. 그죠? 맞고요. 피멘톤 가루 피멘톤 가루는 파프리카 가루죠. 그죠? 파프리카 가루를 주황색을 내는 가루 맞고요. 황치즈도 우리 치즈 슬라이스 치즈를 곱게 가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황색을 내는 발색제 맞습니다. 자, 승검초 석이버섯 석이버섯은 검정색을 내고 승검초는 녹색을 내는 발색제이기 때문에 연결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치즈하고 울금은 노랑색을 내는 대표적인 발색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가래떡 자, 가래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요것도 틀린 것 자, 가래떡을 하루 정도 말려서 동그랗게 썰면 떡국녕떡 되죠? 그죠? 맞고요. 치는 떡의 일종으로 맵살을 사용한다. 이것도 많이 찹쌀인지 아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쫀득하면 찰떡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가래떡은 맵살로 이용하는 떡 맞습니다. 자, 가래떡은 길게 밀어서 그죠? 길게 밀죠? 만든 떡으로 백국이라고 한다. 어? 백국? 백국 생소하다 하실 텐데 백국이 아니고 떡국에 떡국의 다른 이름이 백탕이랑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백탕, 병탕, 첨새병은 떡국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 가래떡으로 만든 여기에서 나온 지구 내에서 나온 백국은 밀가루에다가 찹쌀가루를 넣어서 만든 누룩이 종류예요. 누룩이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탕, 병탕 그거 때문에 이게 보기로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래떡의 재료는 맵살, 소금, 물 그 외에 들어가는 거 없죠? 그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시절과 시절떡의 연결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10월 상달은 붉은 팥씨로 맞죠? 정조달의, 정조달의는 설날의 조상께 지내는 제사예요. 정조달의 설날, 가래떡 맞습니다. 삼진날, 진달래, 화전 어? 맞고요. 자, 단오 단오는 수리치떡, 그죠? 수리치떡이 있죠? 여기서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찹쌀을 사용하여서 만드는 떡으로 맞는 것을 찾고 있네요. 맞는 것, 찹쌀, 찰떡? 자, 봉채떡, 봉채떡 너무 쉽네, 그죠? 봉채떡, 찹쌀떡 맞죠? 그죠? 정답은 1번이고요. 봉령떡은 봉령가루로 만드는 떡이고요. 색떡, 뭐 다 이제 뭐 맷떡의 대표적인 떡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상화에 대한, 상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게요. 귀한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사용하여 증편으로 현대적으로 좀 변화하였다. 맞습니다. 고려시대 후기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도 맞고요. 밀가루를 막걸리로 발효시켜서 소를 넣어 만들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려가요 쌍화점에서 쌍화점은 상화가게 어, 아니죠. 이거 앞에서도 한번 했었죠. 만두가게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제품 표시 사항이 아닌 것. 그죠? 앞에서 계속했던 제품 표시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자, 보시면 유통기한, 대표자, 대표자명은 상관없죠. 그죠? 영역수의 명칭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류명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자, 생식품류의 재배, 사육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차 오염. 자, 1차 오염은 뭐냐면 자연환경, 처리장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환경 자체에서 재배하고 사육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차 오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떡의 의미와 종류의 연결이 틀린 거 물어보고 있네요. 자, 기원, 붉은 팥단자, 백설기, 나눔, 이삼이 개업떡, 부기, 보리개떡, 개떡. 아, 개떡은 아니죠. 그죠? 개떡은 부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개떡, 개떡 같다 말씀도 많이 쓰시는데 실은 개떡이 얼마나 맛있는데 개떡 같다고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튼 여기에 쓰는 개떡의 의미는 멍멍이 개 그 의미가 아니고 조금 약간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의 접두사인데요. 그래서 이 개떡하고는 부기하고는 의미가 맞지 않는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진달래화전, 국화전. 이게 참 풍미가 있는, 풍류가 있는 떡이죠.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이제 진달래꽃 국화전을 따다가 바로 붙여서 먹으면서 실을 또 읊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3번입니다. 노화, 맞는 것입니다. 노화. 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아밀로펙틴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할수록 노화가 지연된다. 어때, 맞죠? 그죠? 아밀로펙틴 함량은 주로 찹쌀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많을수록 노화가 더딘다. 자, 0, 4도에서 떡의 노화가 지연된다. 떡의 노화가 가장 빠른 온도겠죠. 아닌 것은, 어, 틀려있겠네요. 그죠? 아, 맞는 것은 찾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찹쌀로 만든 떡보다 맵쌀로 만든 떡이 노화가 느리다. 자, 맵쌀로 만든 떡이 노화가 빠르죠. 그죠? 이것도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쑥, 호박, 무등의 부재료는 떡의 노화를 가속시킨다. 이렇게 쑥이나 호박, 무등에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들을 넣으면 노화를 지연시킨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가속시킨다. 틀리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1번이 맞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수분 차단성이 좋으며, 수분 차단성이 좋으며, 소량 생산에도 포장 규격화가 용이한 포장 재질은 플라스틱 필름입니다. 플라스틱 필름, 폴리에틸린이라고도 하는 플라스틱 필름이 수분 차단도 좋고, 소량 생산에도 가속성이 좋아서 포장 규격화가 용이하다. 이렇게 설명을 앞에서 한번 드렸어요. 플라스틱 필름이고요. 자, 떡의 제조 과정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틀린 것. 송편은 맵쌀가루를 익반죽해서 콩, 깨, 반팥 등에 소를 넣고 빚어서 찐떡이다. 그죠? 맞죠? 맵쌀가루, 익반죽 맞습니다. 찹쌀가루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지루어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분들이 경단 실기시험 볼 때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떡을 익반죽할 때는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 아니죠? 뜨거운 물. 물이 뜨거울수록 쌀의 호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반죽할 때 좋겠죠. 자, 그래서 미지근한 물 아닙니다. 틀린 것은 3번이겠네요. 단자를 찹쌀가루를 쌀거나 쪄서 익혀 꽈리가 일도록 쳐 고무를 묻힌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고요. 절기와 절식더. 이런 문제 계속 나온다고 계속 반복되고 있죠? 절기와 절식더. 틀린 것입니다. 자, 추석 4길 송편 벌써 틀리네요.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추석의 송편은 올벼, 막 수확한 벼로, 올해의 벼로 수확한 벼로 만든 올벼 송편, 오려 송편이라고도 얘기를 하며 중화절에 노비에게 만들어 먹었던 사길 송편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치는 떡. 치는 떡을 만들 때 사용한 도구가 아닌 것이네요. 자, 치는 떡은 떡판, 떡매, 떡살, 동구리. 자, 동구리는 바구니입니다. 바구니는 뭐 크게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천물 왜 버리죠? 팥을 쌓을 때 천물을 버리는 이유.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이제는 그냥 주관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죠. 그죠? 자,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천물을 버린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떡에 사용하는 재료의 전처리 설명이 틀린 것은? 떡에 사용한 재료. 자, 쑥은 입만 데쳐서 쓴다. 그죠? 줄기는 버린다고 했어요.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입만 맞고요. 대추고는 물을 넉넉히 넣고 푹 삶아. 그죠? 대추고는 푹 삶아서 체에 내려서 과육만 거리고 그걸로 물 잡기 한 떡이 대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오미자는 더운 물에 불리게 되면 쓴맛이 우려날 수 있기 때문에 차거나 미지근한 물에 불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호박꽃은 물에 불려서 물기를 꼭 짜서 사용하는 거 맞고요. 자, 설기떡 물어보고 있네요. 설기떡. 자, 설기떡. 자, 대표적인 작가병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약식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 틀린 것 물어보고 있네요. 틀린 것. 자, 약식에는 주로 참기름 꼭 들어가죠? 그 다음 간장. 그 다음에 대추 들어가는 늙은 호박은 주로 들어가는 재유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연결이 맞는 것은? 떡 종류의 연결이 맞는 것은 물어보고 있네요. 자, 쌓는 떡. 폭. 자, 쌓는 팥고물 시류 떡은 찌는 떡이죠. 틀렸네요. 지지는 떡. 송편. 송편은 찌는 떡이죠. 치는 떡. 인절미 가래떡. 자, 경단 주화. 이것도 지지는 떡이죠. 아,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거 막 그냥 누워서도 풀겠네. 그죠? 치는 떡. 인절미 가래떡. 주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식품 포장제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틀린 것. 식품 포장제, 맛의 변화를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맞고요. 가격과 상관없이 식품 포장제의 구비 조건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가격입니다. 가격을 상관없이, 이건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요. 식품의 부패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배로독소. 이거는 좀 안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배로독소를 생산해 용혈성 유독증과 심부전증을 발생하는 대장균은 장관 출혈성 대장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고요. 자, 익반죽을 했을 때 설명 맞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맞는 것. 찹쌀가루를 일부 호화시켜 점성이 생기면 반죽이 용이하다. 어, 맞죠? 그죠? 찹쌀가루를 호화시키면 반죽이 좋죠. 맞고요. 아배로스 가지를 조밀하게 만든다. 아배로스는 주로 맵살에 들어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찹쌀가루의 글루텐을 수화시킨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자, 찹쌀가루의 효소를 불활성화하여 제조적성을 높인다. 이것도 틀린 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겠고요. 자, 46번 보시면 재료에 설명하는 떡. 이건 뭐냐면 햇밤 익은 것, 풋 대추 썰고, 좋은 침강 껍질 벗겨 점이고, 풋 촌태콩과 가루에서 꺼꿀을 버무려. 자, 이거는 신과병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떡 포장 표시 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 틀린 것. 어, 바로 나오네. 1번. 식염. 식염은 들어가 있지 않겠죠? 포장 재질, 유통 기한,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진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가래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어보고 있네요. 엽전 모양으로 썰죠? 그죠? 떡국을 끓인다. 맞고요. 찹쌀가루. 어, 또 너무 쉬운 문제죠. 그죠? 맵쌀가루. 가래떡은 맵쌀가루로 만드는 떡입니다. 흰떡 백병이라고도 하고, 권모라고도. 가래떡을 길게 얇게 뽑는다고 해서 권모라고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네요. 자, 다음 찰떡 중 나머지 성형방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 찰떡인데 성형방법이 다른 것은 자, 여기 보시면 구름떡이겠네요. 구름떡은 떡을 다 찐 다음에 그 다음에 켜켜이 쌓아서 굳히는 떡이라고 앞에서 설명 한번 드렸고요. 나머지 떡들은 그냥 찐 다음에 그냥 바로 쓰는 떡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자, 범랑 용기, 도자기 유약 성분으로 사용되며 산성식품에 의해 이타이, 이타이 병 등의 만성주... 어, 아까 이타이, 이타이 병 했었죠? 그죠? 뭐예요? 카드메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치는 떡. 치는 떡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가피병, 인병. 가피병은 바람떡을 말하는 거고, 계피떡 말하는 거고요. 인병은 인절미. 맞죠? 치는 떡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재병. 마재병은 솔립, 솔립 껍질하고 그 다음에 제비숙으로 만든 떡이고요. 얘는 치는 떡 맞습니다. 그리고 골물떡도 치는 떡. 우리 여태까지 계속 했었죠? 쳐서 조그마하게 만든 떡. 골문모양을 닮았다 해서 골물떡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떡수단 나오네요. 떡수단. 떡수단 같은 경우에는 음료에 넣어서 섞어서 만드는 떡으로 치는 떡 맞습니다. 재증병 헷갈리실 텐데 재증병은 떡을 찐 다음에 치대에서 소를 넣고 다시 찐 떡입니다. 자, 그래서 치는 떡과 관련이 있죠? 자, 아닌 것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거 뭐 부록 보시면 다시 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자, 곰을 만드는 방법으로 틀린 것 물어보고 있네요. 틀린 것. 자, 거피 팥고물은 각종 편단자, 송편소등으로 쓰인다. 자, 맞고요. 밤고물은 밤을 삶아서 겉껍질과 속껍질을 벗긴 후에 소금을 넣고 빠 내린다. 맞습니다. 자, 녹두고물은 푸른 녹돌을 맷돌에 타서 불려서 삶아. 아닙니다. 그죠? 찐기에 찐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이겠네요. 인절밀류를 칠 때 칠 때 인절밀류를 칠 때 사용된 도구가 아닌 것은 떡살은 아니겠죠. 떡살은 절편에다가 모양을 내기 위해서 찍는 도구였습니다. 자, 더 이상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 가수분해. 이거는 단당류를 찾는 문제겠네요. 자, 갈라토스 단당류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갈라토스는 단당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수분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웃기떡으로 쓰이지 않는 것. 웃기떡. 웃기떡으로 앉는 것입니다. 자, 웃기떡이 같은 경우에는 각색 단자, 편, 각색 주화 등이 웃기떡으로 쓰이고 산승은 쓰이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새머리 찰떡이 설명으로 맞는 것은요? 새머리 찰떡 맞는 것. 새머리 고기 아니죠. 그죠? 새머리 고기를 넣고 만든 음식 아니네요. 모두배기 또는 모든배기. 맞습니다. 모두배기. 모든배기 떡이라도 불리고요. 자, 맵쌀가루. 검정 콩 등을 넣고 만든 떡이다. 찹쌀가루죠. 그죠? 이거 틀렸네요. 전라도가 아닌 충청도 지역의 향토떡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떡의 명칭과 재료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자, 상실병, 도토리. 이건 뭐 안기를 하셔야겠죠. 상실병은 도토리고요. 서해안병은 더덕이 아니고 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방, 감자병은 고구마 맞고요. 청해병 쑥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켜떡이 아닌 것, 켜떡이 아닌 것, 켜떡이 아닌 것입니다. 자, 보시면 색떡, 파시루떡, 각색편, 찰편, 다 켜켜이 안치는 떡이지만 색떡은 치는 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고온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장 고온체는 자, 일단은 중거리, 이거는 중간체, 그죠? 그 다음에 어래미, 도둠이, 이거는 굵은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깁체가 가장 고온체. 고온체, 깁체, 그 다음에 중간체, 중거리, 굵은체, 도둠이, 어래미 이렇게 불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손소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잘못된 것. 자, 효과적인 세균 제거를 위해 역성비누, 역성비누 그저 사용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담아놓은 물보단 흐르는 물로 닦아야 돼요. 담아놓은 말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세척 후에 작업장 입실 전, 기타 오염 물질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에틸알코올 95%로 쓰시면 안 되고요. 물에 희석해서 한 70% 정도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백결선생, 그죠? 바로 백결선생 그거 사기 아니냐? 소리만 내서 백상 사기입니다. 그죠? 뭐 그렇게 기억하시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5컵을 쌀가루, 대개 1.3배 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5 곱하기 1.3 하시면 6컵 반 나오겠죠. 그죠? 정답은 3번이고요. 잘못된 것. 경구 간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에 구분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 계속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이 경구 간염병도 잠뻑기가 짧다. 경구 감염병은 적은 양의 균으로 감염되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많은 양의 균과 독소로 감염된다. 경구 감염병은 면역성이 없다. 어? 아니죠. 그렇죠? 면역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중화절. 중화절. 너무 쉽죠? 중화절, 노비송편, 사계송편. 1번이고요. 자, 밀양원소. 밀양원소를 물어보고 있네요. 밀양원소는 철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삼진날 먹었던 떡이 아닌 것. 자, 삼진날 떡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자, 삼진날은 진달래 화전, 그리고 쑥떡을 얘기하는 향해단, 청해병 다 쑥떡을 이루는 말입니다. 느티떡은 초파에 레에 먹었던 떡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100도씨 이상에서 1시간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아. 이거 많이 했던 문제죠. 자, 포도상균균의 얘기는 해요. 그래서 잠복기가 짧고 100도씨에서 가열에도 없어지지 않으며 엔트로톡신이라는 독소를 발생시킨다. 포도상균균입니다. 대두. 자, 대두에 가장 부족한 아미노선의 종류는 자, 이거는 메티온인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식품 변질의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닌 것은 식품 변질은 산소, 효소, 온도고요. 압력은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조리장 시설 설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는 재질로 하되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조리장 출입구에서는 신발 소독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요. 조리장에 조면 150, 어? 이거 아니다. 150. 이런 그래서 숫자가 틀리게 많이 나와요. 이건 226수 이상입니다. 226수. 검수하는 검수장은 540룩수고요. 조리장은 220, 검수는 54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식재료의 해동, 가열,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의 충분한 용량과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풀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3 7 9 8 9 10 9 10 11 11 11 11 12